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이더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썸네일처럼 원화거래소에 곧 상장합니다. 상당한 호재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더파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호재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더파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더파이란 리퀴드 스테이크 토큰을 사용하는 분산형 비수탁 위임 스테이킹 프로토콜입니다. 이더파이는 탈중앙화된 비수탁 위임 스테이킹 프로토콜입니다. 이더파이의 차별화된 특징 중 하나는 스테이크가 자신의 키를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더파이 메커니즘 또한 스테이크와 노드 운영자가 노드를 등록하여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드 서비스 마켓플레이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리퀴드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입문자용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새롭게 생긴 신생은행입니다. 잘해야 3금융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 정도 되려나 2금융? 2, 3금융?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이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고객들을 유치도 해야 되고요. 돈도 필요하니까 예금과 적금을 내놓았습니다. 너네가 원화를 예금을 하면 우리가 이더파이라는 어음을 제공해줄게 이자로 어음을 줄게 라는 거고요. 얘네들한테 이더리움이나 여러 가지를 스테이킹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얘네들은 나 자체한테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대출자하고 대출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을 중개해줄게 라는 의미라고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그 이자나 수익률은 우리가 좀 먹겠다. 일부분 먹겠다라는 거고요. 스테이크가 자신의 키를 제어한다는 건 스테이킹을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추측을 가능하겠죠. 이더파이 메커니즘 또한 스테이크가 노드 운영자에게 노드를 등록하여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여기가 오타인지 철저가 달라요. 원래는 이더파이는 ETHFI입니다. 이더파이는 유동성 제스테이킹 토큰으로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RLT 토큰 이제 스테이킹을 합니다. 유동성에 스테이킹을 하고 이제 그 토큰을 LP 토큰이라고 받는 게 있어요. 나는 토큰을 넣고 그 증거로 LP 토큰을 받는 거죠. 그럼 이 LP 토큰을 이용을 해서 또 새롭게 스테이킹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에 이런 식으로 스테이킹을 재스테이킹이 되게 도와준다는 거고요. 생태계는 유틸리티 토큰 밸런서, 그라비아, 그라비타, 팬들, 아우라, 마브릭스 같은 디파이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WE, ETH에 대해 유틸리티를 생성할 것이며 런칭을 이후 레이어2 프로토클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라고 적혀있죠. 현재 가격은 1,677원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완전 떡락하면서 며칠째 떡락을 이어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을 말하기에는 정말 위험한 시장이죠. 현재 구매할 수 있는 거래소 국내 거래소에는 코빗하고 코인원이 있습니다. 전체로 가보면 해외 거래소도 보이는데요. 1위 바이낸스 전세계 1위 바이낸스가 13.9%의 거래대금을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후여비 HTX에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상장이 되냐 바로 빗썸 빗썸에 상장이 됩니다. 바로 오늘 워나마켓에 6시에 6시에 상장이 되고요. 지금이 4시 44분인데 아마 영상 올라가는 거 하면 30분 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건 지금 바로 다른 거래소에서 사서 빗썸으로 옮기고 판매를 하면 그 급등률을 먹을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이걸 사는 게 맞을까 저는 그다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격은 여기 기준가가 상장가예요. 1702원이죠. 그런데 현재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720원입니다. 그런데 상장가격은 1702원 약 18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18원 때문에 초반에 거래량이 엄청 높은 폭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상장을 할 때는 물론 올라가고 있는 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건 일단 잘못된 거고요. 먼저 하실 때는 그래프를 보셔야 되는데 얘는 이미 상장된 거래소가 있잖아요. 그것들까지 봐야 됩니다. 덱셀툴로 가면 그게 편리한데 그래프 보시면 딱 봐도 완전한 생초보자가 봐도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당연히 업비트에서는 장투는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사는 건 그렇게 옳은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덱스라는 건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개발자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 그 많은 것들을 어디선간 봐야 되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이런 덱스 스크리너나 덱스 스크리너나 덱스 툴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많은 네트워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로 오시면 자연스럽게 솔라나가 네트워크구나.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체를 할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있고 베이스 네트워크가 있고 아비트럼이 있고 다 다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외국인들보다 정보전에서 밀리게 되고요. 당연히 손실을 입게 되겠죠. 그렇기에 코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민코인을 사든 안 사든 일단 밖으로는 나와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 덱스 스크리너는 또 뭔지 모르겠는데 영상 찾기도 힘들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예전에 정리해둔 파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8, 4, 9 9, 4, 1, 3으로 이더 파일하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